네 뽑고는 안되고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벤트 경기라는 점 속지해주시고 대표자분들 가위가위하겠습니다. 선축 우축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보! 선축 어디시죠? 백마 어디시죠? 잠시만요. 궁금하신다고요? 선축 좋습니다. 백마 선축. 백마 응원당 어디지 백마 응원당. 갔나요 집에? 백마 응원당 박수 함성! 염기훈 응원당 박수 함성!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마 선축이죠. 좋습니다. 아 네 맞았고요. 자 이번 우리 염기훈 1번 머리가 커서 안들어갈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디 팀이세요? 아 네 들어왔습니다. 자 염기훈이시죠. 현재 1대0입니다. 2번 백마 2번 키컵. 파이팅! 네 아버님이 주셨어요. 우산을. 좋습니다. 2번 키컵. 아이고! 자 우리 다음은 우리 염기훈. 2번 키커. 슛! 총알슛 총알슛. 백마 3번 키커가 못 넣으시면 경기는 염기훈의 우승이 됩니다. 염기훈 3번 키커! 아휴. 시상은 본대를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전원군 허윤봉수님과 우리 김정수 상인부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있고요! 아